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생방송은 10시, 11시 사이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그 잘생긴 유튜버 라오브라고 합니다 맞아요 당신은요 누구세요? 저는 사람 네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먹을 것은 맥도날드 쿼터파운더 치즈 버거 세트 그리고 사자는 햄버거 배가 안고프대요 그리고 저기 아이스크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자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설정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피 치 칼 ASMR 알겠죠? 바로 한번 먹방 해보도록 할게요 예 맨날 이것만 먹죠? 미안해요 예 이힝 맛있겠다 이거요? 5천만원이에요 그 이거 원타우전 헌데레드예요 예 자 한번 먹어볼까요? 예 자 썸네일 한번 갈까요? 저기요 마이 투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자 됐죠 자 하나 둘 셋 야 이게 햄버거냐? 너무 하나 둘 셋 아 섹시 그 자체 응 저기 더불? 응 언니 노멀 노멀 지 혼자 썸네일 독차지한다고? 그쵸 그쵸 이게 바로 유튜버 클라스야 맛있죠? 쌤 쌤 테이스틱 알고 있죠 썸네일 더러워서 누가 먹겠냐고? 딸을 강하게 키울 거냐고? 그럼요 강하게 키워야죠 딱 딸 나오자마자 태권도 합기도 검도 무에타이 격투기 UFC 레슬링 그리고 또 뭐냐 킥복싱 택전 여러가지 다 가르쳐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딸 통금 몇이냐고? 통금 학도 끝나고 바로 집 이렇게 아 농담입니다 딸 사샤 닮아서 예쁠 듯이라고? 저도 포함이죠 저는 존나 잘생겼으니까 딸이 이제 저때문에 우리 아빠 존나 잘생겼다 이러고 다니죠 이제 얘는 복받은 애예요 맞죠? 왜 웃어요? 믿고도 만져 그렇죠 그렇죠 음 있지? 내 족꼭지가 많이 간지럽네요 왜 그러지? 딸 초딩되면 용돈 얼마 줄 거냐고? 뭐 500원?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냐? 음 농담이고 음 일단 후원받는 거 보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지 아빠가 요새 힘들다 어 하면서 아빠가 요새 가뭄이야 음 아 왜요? 음 아 농담입니다 예 장난이고 초딩될때 용돈 만원씩 주면 되지 않냐? 하루에 한 번씩 어 우리 엄마는 나 하루에 한 번씩 초딩때 용돈 만원씩 줬는데 중딩때 이만원씩 주고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어 고딩될때 아 나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용돈 받고 이제 그거 뭐냐 나 방송하고 나서부터 용돈 안 받았어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이거 맥때문와도 내가 요새 되게 빠져있어 너무 맛있어요 음 맨날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맞아? 응 이거 맨날 맥때문와도 먹어 괜찮? 네 나도 싫다며요 아누나 때문에 음 음 많이 받았다고? 아 많이 받는거에요? 아 근데 나는 그러는 애들이 되게 신기했어 막 너네 막 추석이나 아니면 뭐 설날에 막 세뱃돈으로 씹으래 그거 뭐냐 얼마냐 몇백만원 받는 애들 보면은 난 되게 신기하더라 야 가족들이 그렇게 많나?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재벌이 있는건가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거 다 구라야 아니면 진짜야? 강우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우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뱃돈으로 삼백 맞는다고? 나 저러는 애들이 신기했다니까? 어 어 아 사실 많이 피곤해 보인다? 진짜요? 죄송해요 가족들이 이십만원씩 준다고? 아 진짜? 그건 약간 반구라고 반진짜라고? 아 진짜? 뭐하세요? 하시겠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? 네 대박 우와 맛있겠다 음 사샤 귀여워요 감자떼김 햄버거 끼워먹는 아기같아요 너 애기래요 딸 사춘기 오면 정신교육 시킬거냐고? 같이 이제 신천지식 교육시켜야지 음 음 이거 마이스몰 햄버거야 너무 귀엽다 헉 언제 먹었어? 응 빨리 먹죠 이게 바로 남자 아시겠죠 야 근데 여자는 여자나 사춘기 오도 별 다를게 없지 않냐? 더 순하지 않냐? 남자 아이들이 좀 심하지 않아? 그런거는? 사춘기는 응 그 이제 그 코리아에서 이제 그 15올드가 되면요 이제 중2병이라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거리든 남자 보이든 이제 그 타입체인지가 된다고 해야되죠 타입체인지 응 갑자기 이제 엄마한테 뭐 어쩔건데 시발 이러는게 있어요 자기도? 저요? 저는 이제 내 어머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거 스타일이겠구요 딱 나오네 하하 전 안그랬어요 여러분들 나 얼마나 좋겠는데 네? 와이프 스피크 아니에요? 응? 와이프도 와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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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 뭔소리에요? 제가 지금 엄마 텔 맞아? 네 뭐 뭐 와이프도 같은 스타일의 리액션 기브 네 뭔소리야 그게? 오케이 없는걸로 제가 알기로 여자는 사춘기 때 화장품을 사고 늦게 들어오고 합방을 한다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사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냐고? 옛날에는 일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 때문에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거지 옛날에 일도 못했어요 죄송한데 선생님 뭐세요? 네 저 때문이죠 한국말 누구한테 배웠어요? 나 때문에 아니에요? 나 때문이죠 응 응 그쵸 그쵸 응 네 내 목소리도 내 목소리도 내 목소리도 응 예전에 한국 그 사샤 처음 만났을때 얘 거의 크리스탄였어요 여러분 근데 사샤 맨날 저도 응 응 응 사샤랑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고? 행복하죠 네 왜요? 행복해요 쳐줘 쳐줘 응 나도 나도 일주일 15면 여기에 후원해줘요? 뭔소리야 그게 응 냠냠냠냠냠 라오영은 터키어 못하냐고? 기본이지 인마 터키에 와이퍼가 있는데 내가 터키말을 못하겠니? 터키말 하지 맞지? 조금 조금이면 많이 잘하죠 어? 아 진짜요? 네 암죽 타샥 피피 오로수프 씹드리기 이정도면 뭐 대박이죠 맞죠? 아니에요? 네 맞아요 그쵸 그쵸 저기 이거 스타이 스피고 터키고 스피테? 네 노 레스펙트 피플 노 레스펙트 기빌 진짜요? 응 괜찮아요 벨트 해봤냐고? 그럼 어 초딩때 많이 해봤는데 벨트 일주일에 15만원 받으면 한달에 200 이상인데 구라 아니고 리얼이냐고? 뭔소리야? 일주일에 15만원 아니면은 200 이상인데 구라 아니고 리얼이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? 사샤 라오가 잘해줘요? 내가 잘해요? 네 잘한다잖아요 네? 많이 많이 응 많이 잘하지 클라스가 있지 존나 많이 응 응 아니 누구랑 누구 얘기하는거 누구랑 누가 얘기하는거야? 응 주현이 잘자 행복해 보인다고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에요 사샤님은 어쩌다 한국 오신거냐고? 사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국 왔어요? 음 음 네 한국 왜 왔어요? 음 트래블 때문에 음 여행 때문에 왔대요 한국은 한국은 푸드가 궁금해야돼 그리고 한국은 바이브도 궁금해 한국은 한국의 삶이 궁금하고 한국의 음식이 궁금하고 응 여행 때문에 왔대요 네 그리고 한국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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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오는 조금 응 음 한국이 싼 줄 알고 왔는데 엄청 비쌌대요 강남 맨날 강남고 내 친구와 함께 강남 너무 비싸 지금은 안가 안가 맞아? 응 아 우리 또 커트님 2500원 감사합니다 푸르 고개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아? 저게 뭐예요? 저게 뭐예요? 저게 띄워 응 아빠 말이에요 응 응 사샤 한국음지 엄청 오래됐냐고? 그치 그치 응 으어어어 뭐 맛있죠? 응 으아 역시 원핵 콜라가 좀 맛있긴 해 어 아 누가 욕 알려줬냐고 누가 베스트 패킷이 맞아? 아 저기 아파요 어떻게 트랜스에 몰랐어? 지금? 지금 안들어? 나에요? 아니요 아니죠 야 라오야 너가 사업도 해봤고 인생을 성공 내가 뭔 성공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사업 망해가지고 한국사람? 한국사람? 야 그거 인생에 뭐래요? 어떻게 히텔 오브 해비 응 히씨 몰라 응 이천오메 감사합니다 그래 몰라 행복을 못 느끼고 안좋은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?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업들 있지? 생각 다 저버리고 대학 열심히 다니고 직장 다녀 월급쟁이의 삶이 훨씬 더 좋은거란다 응? 안정적인 직장 그거를 찾길 바래 응? 월급 180, 200만원 뭐 그렇게 받는 것도 존나 많이 버는거야 300만원이면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면서 열심히 회사 잘 다니고 그리고 또 하나 말해줄게 방송 절대 하지마 힘들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줄게 사업하지마 망하면 X같애 어 안됐어요? 나쁜 말이에요? 네 응 아 왜요? 배불러요? 여기 아파요 조금 안나 레스트 하세요 스트레스 안나 응 겟아웃도 안돼 아 정민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카페 차릴거라구요? 아뇨 하지마세요 그 돈 모아서 딴거 하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에이? 나까지 망했는데 우리 시청자들까지 망하면 안되지 응 내 내일 오픈 고 sla 뭐요? 마이 렌즈 오지 마이 시키 편집사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샤샤 무식하네 키킷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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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왜요 멘몬쥬템 응 으음 음 왜요 내가 저주만 안걸면? 아 나는 뭐 내가 왜 님들한테 저주를 거냐 어? 여러분들 저는 저도 이미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저주하지 않아요 딸? 예 여기 딸이 있어요 맞죠? 네, 내 달 에? 뭐라고요? 다시 한번만요 내 달 내 달? 내 달 안돼요, 어떡해 달 달 달 나도 배달이라 들었어 저도 배달이라 들었어 내 달 배달은 이게 스타일이 배달이에요 알았죠 배달달 아니야 배달이요? 그건 바이크 배달 아니야? 배달 그건 배달이요 배달이요 지금 당신이 말한거 배달이요 어, 헤비 달이 왜 안되냐고? 너도 영어 발음 굴리기 힘들지 않냐? 발 똑같은거야 얘가 너 또 터킹말 한번 해봐 터킹말이 어려워 저 머신건인데요? 왜요? 뭐 문제 있어요?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사새도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이 한국말하면 우리도 어색하게 들리잖아 우리도 터킹말하면 얘네한테 어색하게 들릴 걸 아니 아니 나 한국말 정말 잘해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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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맞어 아니에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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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무 잘하네 음... 조용하세요 알았어요 저는 한국사람 알았어요? 오 그렇게 대박이네 형 군생활은 어떠냐고? 형? 형 근데 면체인데? 응 아 근데 면체인데 뭔 군생활이야? 한국어 마스터 했네 악센트 보소 사샤 누나 내가 욕 안 가르켜 내 친구들이 가르쳐줬어요 내가 언제 욕을 가르쳐줘요 내 친구들이 가르쳐줬어요 사샤 담배 피냐고? 에이 임신했는데 무슨 담배를 핍니까 여러분들 담배 안 피지 아 맥스픽 조금 맥스픽 tell people all 담배? 응? 왜 담배 나 담배 예? 무슨 말이세요? 저는 왜 담배 폐요? 응 저는 담배 안 폐요 안 폐요 안 폐요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거 진짜 맞아요 정환이 아니야 심상훈이랑 정용훈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가르쳐 놨어요 저는 술도 안 마셔요 지금 아 옛날에 마셨어요? 옛날에 마셨어요 많이 먹었어요? 민음이랑 민음 안 먹었어? 응 저는 맨날 먹었어 민음이 아니라 오빠 이 새끼야 알았잖아 그래요 네 민음 엄마랑 나랑 맨날 술 마셨어 우리 엄마요? 응 미팔 소주 아 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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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드립인 줄 어 너가 초창기 때 십새끼 개새끼 욕했잖아 내가요? 내가 언제 그랬어요?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아 여러분들 제발 부탁했는데 제 이미지를 좀 생각해주세요 내가 방송에서 어 디브 잘하지 어 봉사 잘하지 욕 안하지 패드립안하지 성들입안하지 그리고 좀 뭐라 시청자들한테 친절하지 그런 걸로 내가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오해를 난다니까 진짜 부탁드릴게요 네 뭐요? 진짜 부탁드릴게요 어? 귀여워 내가 말했지 중댕 때 생각하라고 아니 저 진짜 저 그런 사람이 아니는데 뭘 자꾸 저 저한테 그러세요 에?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 나 언니 아니야 아사이드 워킹피플 오 존나 비스픽 많아 오 존나 예쁘다 오 존나 귀여워 오 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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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니까 그니까요 너네도 하잖아요 그니까요 언니 나 하지마 그니까요 맞아 아니야 어? 진짜 존나 짜증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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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스 오 네 가자 가자 오 오 오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요 먹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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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 You're based a Jane Mary? 진짜? 진짜? How do you know Jane Mary? 네,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랩을 넣어둬 이제 랩을 넣어둬 옛날에 랩을 넣어둬 랩을 넣어둬 너? 아니 앵그리 앵그리 뭐하세요? 난 티? 사샤 터키 좋냐고? 응? 사샤야 터키 좋아 물어보는데요 아니 안좋아요? 왜 안좋아요? 몰라 나 나는 젤맨이 좋아해요 젤맨이 좋아해요? 러시아 아니 카우피스 젤맨이요? 젤맨? 맨? 죄송합니다 마지막 이게 바로 피 지 콜 콜 이게 바로 피 지 콜 콜